다섯 번째 감옥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감옥은 건설재료학입니다. 건설재료학은요. 우리 목차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나무입니다. 목재, 두 번째 시멘트 및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석재 및 점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금속재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장 및 방수재료, 여섯 번째는 합성수지, 일곱 번째는 도료 및 접착제 등입니다. 우리 특히 이 건설재료학은 시공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은 모든 것이 시공할 수 있는 재료죠. 그리고 시공에 관한 재료가 바로 재료학이에요. 건설재료. 다시 이 건설재료학은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특히 제2장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서는 시공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 어쨌든 1장 목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학습 내용은요.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 약 4개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특히 목재에는 반드시 4문제 이상입니다. 4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재료학의 거의 3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는 6문제까지 나오는 장이 목재고요. 특히 양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목재는요. 목재의 물리적 성질을 및 기타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목재는 물리적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목재가 생나무일 때는 무겁고 건조될 때는 어떻게 가볍습니다. 이런 물리적 성질을 알아야 되겠고요. 목재의 연소온도입니다. 목재는 가급적 몇 도시에서 불이 붙느냐 이런 거죠. 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목재의 가장 단점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재의 강도는요. 인장강도, 압축강도, 전당강도 있는데 가장 큰 강도는 인장강도입니다. 우리 시공에서 했지만 돌은, 석재는 압축강도에 강하고 인장강도에 약했습니다. 반대로 목재는 인장에 강하고 압축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는 건조죠.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이 있다. 이런 방법만 알면 여기서 네 문제 내지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여섯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되는 방법은 이 목재에는 목재 일반, 그 다음에 집성목재, 마루판, 벽이라든지 천장재, 섬유판 같은 다섯 개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절은 제가 의무일한 것이 아니고 NCS, 국가, 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거고 또 다른 말을 하면 이번 출제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파트에서, 일장에서 나올 수 있는 네 문제 또는 여섯 문제, 어떠한 문제와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무슨 부분에서? 목재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첫째요. 목재라는 나무는요. 단점도 있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다음 중 목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되겠죠. 목재의 장점은요. 첫째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죠. 왜? 가공하는 공부 자체는 금속이에요. 나무는 어쨌든 금속과 비교할 때 나무는 연질이잖아요. 그래서 가공이 용이하고 또 감촉이 좋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나무로 하면 수명이 짧다고 해서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과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면 감촉이 좋습니다. 비중에 비하여 강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비강도가 가장 큰 것 같다면 답이 나무입니다. 열 전도율과 열 평창률이 작아요. 열도 전도가 안되지만 열 평창률이 거의 다 차이가 없다. 종류가 무척 많아요. 침랩순위, 하력순위 시작해서 각각 나무는 그 특성마다 외관이 다르면 우아해요. 그 다음에 산성약품 및 염분에 강합니다. 우리는 산성약품 및 염분의 다른 금속에 비해서 엄청 강한 것이 이런 목재의 장점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자꾸 보여요. 이걸 자꾸 외운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한다기보다는 눈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어. 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문제로서 보고 목재는 그러면 가공이 용이 아니라 비중의 비하의 강도 인성 탄성이 크다는지 뭐 나와서 작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보고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도 보통 합격이 아니고 안전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을 보겠습니다. 착화점이 낮아죠. 불에 잘 붙어요. 내하성이 적어요. 목재는 내하성이 적다는 말은 강하다. 불에 잘 붙는다 이 말이 두고둑. 목재의 착화점 알아나야 돼. 맷도시 250 정도 되면 무조건 불이 붙습니다. 흡수성이 커 신축 및 변형하기 쉽죠. 그래서 반드시 신축성과 변형하기 쉽기 때문에 목재는 어떻게 반드시 건조해야 된다는가. 습기가 많은 곳에는 뭐가 잘 썩을 수 있습니다. 부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충해, 풍화로 내부성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과 장점을 간략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고 특히 목재의 열 전돈율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퍼 메타 H 도시에요. 그럼 여기서 다음 목재의 열 전돈율이 가장 큰 것은 그럼 찾을 필요 없어요. 공기가 가장 작죠. 0.0026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백돌이 1.10입니다. 열 전돈율이 가장 작은 것은 답이 항상 뭐로 나온다. 공기가 나온다. 공기.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코르크판 소나무 해반죽 이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열 전돈율이 가장 작고 답이 뭐다. 공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벌써 나오는데요. 이건 뒤에 가면 점점점점 나오지만은 합격 예측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함수율이에요. 정건제 중량분의 수분이에요. 말년 낳는 중량분에 목재의 수분이 있는 걸 하니까 100%를 하면 답이 함수율이 될 거고요. 목재 정건제 중량이라는 것은 부피, 비중. 부피에다가 비중을 곱한 겁니다. 목재의 중후 수분이라는 것은 목재 무게 빼기 정건목재 중량 그러니까 목재의 무게 자체에다가 정건제 중량을 빼니까 이게 뭐냐. 목재의 수분이 되고 목섬유의 비중은 얼마냐 하면 1.54에요. 그럼 우리 물의 비중이 얼마냐 하면 약 1로 봅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다. 물보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성인데요. 소성은 탄성이에요. 탄성의 반대요. 그럼 탄성도 뭐 탄성은 용수철 거치 낳았다가 놓아버리면 지자리로 가는 걸 탄성이라고 소성은 잡아다 놔버리면 멈춰버리는 걸 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가 외력을 받아서 변형이 생길 때 그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걸 소성 혹은 소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재의 분류를 보면 성장에 의해 분류하면 성장 크기에 따라 외장수의 분류에요. 외장수는 특히 침념하렵냐 침녀는 바늘 끝이 그치 뽀죽한 거고 하렵수는 둥글숭글한 걸 가지고 하렵수라고 침념수는 대표적인 우리가 소나무예요. 소나무들이 자꾸 적송 흑송 해송 전나무 잔나무 유일하게 알아들을 거 있어요. 은행나무는 바로 하렵수가 아니고 침념수입니다. 앞 끝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늘같이 뽀죽하면서 둥글죠. 낙엽송 이 모든 것이 다 침념수. 침념수는 뭐 알죠. 손바닥 같은 거 오동나무 다 그렇죠. 참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그래서 침념수는 전부 소나무 같은 유인데 단지 유일하게 하렵수가 있지만 은행만이 침념수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목재의 세포 조직입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목재는 침념수는 나무 섬유가 세포가 90에서 97이에요. 하렵수는 40에서 75%인데 그러니까 하렵수가 어때요. 생각하면 하렵수는 단단해요. 견고하고 강도가 유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체세포는요. 얼마쯤 된다고 그래요. 체세포는. 인간의 체세포는 약 얼마요. 인간 체세포는. 이게 지금 체세포는 얼마쯤 되느냐. 약 60조예요. 60조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60조개의 체세포는요. 사람의 말을 상당히 잘 듣습니다. 이 60조개는요. 하루에도 몇 개씩 죽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살아나고 하죠. 인간이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세포로 있습니다. 이 세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뱅아리가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숨을 하루에 부하가 필요합니다. 사람도요. 변하기 위해서는 21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항상 우리 원래 건설안전기사는 열흘만 공부해라. 또 10년. 제가 그래요. 10일 공부해라. 10일. 어떻게 하냐. 하루에 1년치씩만 봐라. 가연도 하루에 1년치씩 봐보면 10일이면 10년치 봐요. 10일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제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거든요. 뭘 봐야 된다. 반드시 가연도만 봐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잡잖아요. 하루 엽수는 잎이 둥글고 둥글다운이 단단한 거고 침 엽수는 소나무 같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벌써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며칠을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뱅아리가 깨는 부하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최소한 10일이라도 공부하면 합격한다. 그 대신 10일을 공부하는데 최소 1년치는 공부해야 된다. 1년치라는 것은 기사 같으면 120문제니까 360문제를 보면 될 것이고 산업기사는 하루에 100문제니까 300문제를. 저는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라. 왜? 여러분 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딸 거 아니야. 기사도 따고 산업기사 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침 엽수의 부패, 굳이 잘 나지만 또 수선 자체도요. 물관이란 도관 자체가 침 엽수는 없어요. 얘는 줄기에 배치돼 양분과 수분 등을 통로를 공부하고 특히 수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침 엽수는. 그러나 얘는 잘 나타나고 줄기가 직각 방향으로 양분 방사성이 모양이고요. 그 다음 수지관 자체도 침 엽수는 많아요. 수지 이동이 저장, 얘는 거의 드물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의 내장수는요. 대나무와 야자수 등을 내장수라고 그래요. 재질에 따라 가지고는 연재냐 경제냐. 연한 것을 연재라고 단단한 것을 경제라고 그러죠. 소나무라든지 전나무 대개 침 엽수들은 연한 거야. 하랩수들은 아까들어서 떡갈나무, 참나무, 하랩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단단한 거죠. 그 다음 용도에 따라 구조용이냐 장식용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송백가에서 침 엽수는 송백가에서 가볍고 연목에 속하고 직통대재가 많고 가공이 용이하다. 봐요. 대개 다 소나무 같은 경우 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걸 말해요. 구조재와 장식재는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침 엽수예요. 하랩수는요. 송백가 이외의 목재로 대부분 다 단단해요. 종류가 다양하고 성질이 각각 다르고 그러니까 하랩수는 대개 장식적으로 조각재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요거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봅니다. 시험에 출제된다 요거는. 특히 요것만. 절건 상태란 절건 완전히 소금의 절인같이 건조시킨 거예요. 절건제. 그럼 함수율은 절건제는 얼마냐 함수율이 없어. 제로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절건제 라고 합니다. 기건상태 혹은 기건제는요. 함수율이 얼마? 15% 말하고 섬유포화점 함수율이 얼마? 30% 반드시 출제됩니다. 요거는. 안되면 제가 책입니다. 그래서 목재 함수율 중에서 절건상태 절건제 라고 하면 0% 그 다음 기건상태라고 하면 15% 그 다음 섬유포화점 30% 그 다음 대개 건축제로는요. 외장수가 사용돼요. 외장수 중에서 침열수에 속하는 것은 목재 일반적으로 목재에 물은 것이 많으므로 연목재 소프트우드라 하고요. 하랩수 목재는 대다 경목입니다. 그래서 목재의 단단함으로 경목 하드우드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치성이에요. 치성은요. 소성도 아니고 연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치성은 뭐냐면 잘 깨지는 성질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그 치성이라 그러면 우리 특히 금속에서는요. 탄소화합률항이 1.7에서 6.67을 가지고 치성재료. 이걸 아주 주철이라 그래요. 주철. 주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선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그아이언이라 그러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치성재료가 주철인데요. 재료의 외력을 가지고 작은 변형에도 깨어지고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치성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봐요. 주철, 유리, 연계수가 재료가 치성이 크고 충격 강도와 밀집한 관계에 있고 치성 파괴는 높은 온도에서는 아니고 저온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치성재료는 있잖아요. 아까 우리 시공할 때 펀칭으로 안되고 뭘 해야 된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된다.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목재의 조직에서요. 세포입니다. 우리 체세포, 사람세포 60여절을 하는데 목재에도 세포가 있죠. 그래서 섬유관, 다른 말로 가도관 이걸 가지고 세포라고 그래요. 나무세포라 이런 뜻이죠. 침엽수에서는 이걸 가지고 목세포를 가도관 허물관이라고도 하고 수목 전용량의 세포가 얼마냐고 약 90에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에서 4mm 주머니 모양으로 돼 끝이 차차 가늘져 막혀있고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옆에 섬유와 통하여 수액의 통로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잘 몰라도 돼요. 왜? 다 기억을 못해요. 이런 거는. 그냥 제가 기억하라는 걸 꼭 기억. 물관입니다. 물관은 침엽수에는 없어. 물관은. 할엽수면 있는 거 흐림도 있어요. 크고 길면 줄기 방향으로 배치돼요. 주로 얘는 물관은요. 바로 얘가 중요해요. 양분과 수분의 통로되고 나무의 종이로 구별하는 표준이 되기는 한 게 물관입니다. 그래서 물관이 있으면 할엽수 없으면 침엽수. 건조한 목재는요. 종단면 위에 크고 진한 색깔의 무늬를 가지고 우리는 물관이라고 합니다. 수선입니다. 침엽수에는 상당히 수선이 가늘고 잘 보이지 않지만 할엽수에만 잘 나타나고요. 앞에 도표에서 했어요. 종단면에서는 암색 반문과 강택이나 뚜렷한 무늬로 나타내고 수목줄기의 중심에 겉껍질 방향에 방사성으로 들어있는 물관과의 비슷한 세포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특별히 기억할 게 없어요. 여기 이제 보입니다. 그다음 수지관입니다. 수지의 이동이나 저장을 하는 곳이 나무줄기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데 직각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침엽수지에 많고 수지관은 할엽수지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나무줄기인데요. 추재는 뭐예요? 가을에 이제 그 나무를 벌목한 거고요. 이 가을에 벌목한 추재 여기는 뭐예요? 추재 춘재인데요. 나무줄기의 횡단면인데 횡단면을 보니까 추재 가을에는 이게 어때요? 크게 나타내고 봄에는 나이트는 작게 나타내 수심과 이제 수심은 뭐예요? 목지의 주황부를 말하고 그다음 목질부는 수심에서부터 숲이 껍데기 사이를 다 목질부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다 벗겨내죠. 그래서 그 껍질을 가지고 숲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목재는요 변재예요. 변재는 말 그대로 수심 뒤에 있는 거 심재는 바로 수심 가까이 있는 거지 심재 그 다음에 심재를 싸고 있는 게 변재입니다. 그 다음에 변재 바로 뒤에 있는 게 껍데기 숲이 이렇게 그 껍질 숲이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또 심선수관은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변재 무늬결물이다. 그 다음에 고들결물이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 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목재에서는요 강도의 변화예요. 섬유포화점 하면 이제 알아내야 돼요. 섬유포화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정권제는 수분이 0%예요. 섬유포화점 얼마예요? 수분이 30%를 가지고 섬유포화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섬유포화점 이상에는요 강도가 변화. 이건 알아내야 되고는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강도가 변화, 수축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유포화점 이상이 돼 보면 수분이 30% 이상이 되면 강도라든지 건조수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섬유포화점 이해에는 건조수축이 크고 강도도 증대되고 정권제의 강도는 섬유포화점 얼마냐 3배에서 정권제는 바로 수분이 얼마 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강성입니다. 이 강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성과 경도가 다 갖고 있는 걸 강성이라고 해요. 질긴 성질이지만 단단한 성질도 있는 걸 강성이라고 해요. 부재나 구조물의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이고 강도와 직접 관계는 없고요. 탄성계수가 큰지로 변형이 작은지로 강성이 크다. 알아들은 것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강도의 변화. 그 다음 목재의 기여를 했어요. 대표적인 나이태죠. 나이태라는 것은 뭐예요. 나이태를 보고 목재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이태는요 1년에 이렇게 한 개씩 나타난다고 그러죠. 나이태는. 여기 보면 알죠. 이거는 수심이에요. 수심 이제 기억되죠. 그 다음 뭐예요. 수심 밑에는 당연히 심재가 있고 심재 다음에 변자가 있고 그 다음 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모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태는 봄과 여름에 생긴 세포는 크고 그러니까 봄에는 크고 여름에도 커요. 세포막은 얇고 유연하지만 겨울철에 생긴 세포는 상당히 작죠. 추우니까. 줄기의 해마다 새로운 세포가 생긴데 저가 사람이 얼마나 채세포. 60여 조개라. 60여 조예요. 그런데 우리 나무도요. 줄기의 해마다 새로운 세포가 생기죠. 그래야 얘가 크기가 달라지죠. 춘제, 춘제는 봄과 가을에는 수심을 중심으로 수심을 중심으로 하고 동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춘제와 추제와 한상을 합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제와 추제가 한상을 한 살이라 그런다. 나이태는 수몬과 성장연수를 나타내는 동시에 강도의 표진되기도 하고 연중기후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나이태를 보면 그게 나이태를 가지고 10개라고 하면 10살, 100개라고 하면 100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도의 표진도 되고 연중기후가 추운 지방이냐 따뜻한 지방이냐 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나이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재의 결입니다. 목재는요. 수심을 통하여 절단선이 막을 수심을 통하여 나이태와 직각 방향으로 되게 한 구조체를 쓰이고요. 그래 이렇게 수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직각은 뭐예요? 이렇게 잘라보니까 수심을 통하여 나이태의 직각 방향. 이게 나이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직각이 되는 거죠. 건조하여 변형이 쪘고요. 폭넓은 판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목재를 버리는 부분이 많아져서 값이 비싼 것이 문이죠. 그 다음 이제 심재와 변재요. 이렇게 목재는 금방 봐야 수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수심 바로 밑에 이게 심재가 되어있고 그 껍질 바로 밑에는 변재라고 하죠. 그리고 심재입니다. 수심 가까이 나무의 중앙부에 있는 게 뭐냐 수심. 첫째 목재에 수심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암색 부분으로서 심재 부분의 세포는 안에 있으니까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함을 높여주고 목질부 함수들이 작아요. 변재는 껍데기니까 그 껍질 위에 위치하면 담색 부분이고 변재 부분의 세포는 수액의 유통과 저장 역할을 합니다. 껍데기는. 그 다음 변재는 심재에 비하여 건조 대해에 따라 수축 변형이 심하고 내구성의 부정화 충해도 입을 수 있는 것이 변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도표에서 지금까지 한 심재와 변재의 차이점이 있어요. 변재보다 다량의 수액을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무거워요. 신축이 적어요. 내구성 내구성이 커요. 일반적으로 변재보다 강도가 커요. 반대되지 심재보다 비중이 적으나 건조하면 변하지 않는 것. 심재 신축이 크고 내구성 내구성 약하고 일반적으로 심재보다 강하다. 앞에 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심재와 변재와에 대해서 특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적 성지라고 했습니다. 심재와 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디에 내외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이어서 내려갑니다. 아멘